알죠 알죠 6560님 문자요 네 전 남친한테 줬던 기프티콘 취소했어요 아 헤어지고 그런가 봐 그 사람이 아직 안 써서 음 아 요건 좀 많이 좀 찌질하네 그러게요 선물 드릴게요 기프티콘 이런 부끄러운 일을 말을 할 수 있다는 용기 그러면 이건 어때 반대로 전 이성이 이성 친구가 줬던 그 기프티콘을 쓸 수 있다 없다 아 내가? 어 받았던거 안쓰지 그래? 안쓰지 아 썼구나 쓴 적 있나? 쓴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아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안쓸 것 같은? 진짜 내가 막 내가 쓰면 썼다고 상대방한테 떠? 아 보면은 사용완료가 뜨죠 사용완료가 뜨구나 근데 이제 진짜 무슨 내가 막 극한이야 막 무인도에 갇혔어 근데 치킨 배달이 이걸로 밖에 안돼 그러면 쓰겠지만 그런거 아니면 그런거 아니면 굳이? 어 그렇구나 9088님이 술 마시고 전화해서 내가 사준 옷 택배로 보내라고 한적 있어요 다음날 술 깨고 엄청 후회했어요 전 모든 통화 녹음이 되거든요 근데 며칠 후 택배가 왔더라구요 해주셨는데 음 난 사실 이게 제일 이해 안가긴 해 헤어지고 이제 막 내가 사줬던 뭐 줘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듣기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연락을 할 수 있는 뭐 창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그냥 그냥 뭔 의도로 한지 알잖아 알지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 6793님 문자 읽어주시죠 네 같은 타임 아르바이트 남자 알바생이랑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 친구가 저녁 시간대로 근무 시간을 옮기더라구요 미련이 남아서 새벽에 문자로 너 나 불편해서 옮겼지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바로 답장이 오더라구요 뭔 소리니? 아닌데? 이렇게 근데 이건 모르는거야 응 어 뭔 소리? 아니 이거는 사실 모르는거야 어 진짜 옮겼을 수도 있는거지 그러니까 이건 100% 아니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뭔가 답장이 이렇게 바로 온거는 또 약간 빨리 이렇게 보내야지 진짜 아닌거 같으니까 어 그랬을 수도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확실하진 않다 확실하진 않다 요거는 그래도 약간의 그 꽁냥꽁냥이 있다 그러니까요 너무 찌질하지 않다 네 그런 느낌 약간 영화에서 되게 오래 산 얘기인 연인이 헤어졌을 때 할 법한 패턴이다 어 드라마가 그려져서 또 킹맞네 약간 그 이민기씨랑 김민희씨 나온 그 연애 온도 어 약간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8458님이 우연히라도 마주치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둘이 자주 갔던 식당 술집 맨날맨날 갔었어요 근데 진짜 단 한 번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냥 제 밥값 술값만 더 나갔어요 해주셨는데 그렇구나 저는 사실 약간 헤어지면 약간 저 웬만하면 안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헤어질 때는 진짜 다 모든 게 소진돼서 더 이상의 감정이 없어서 그냥 딱 정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나랑 만약에 헤어지고 상대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 하면 더 싫어 싫다 왜냐면 나는 이미 모든 게 다 사라진 상태니까 그럼 그 전에 좀 잘하지 그 전에 좀 이렇게까지 행동 안 하게 잘 맞췄으면 되는데 우리가 서로 그런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거 들으면 약간 약간 뭐라 그러지 무섭다 그래야 되나 어 왜 이렇게까지 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것도 굉장히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클래식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실제로 마주치기도 하고 네 맞아요